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신문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할 여성신문 유튜브 MC 드래킹 아장맨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지만 제 또 부업이 있어요 드래킹이라고 그 모습이 되어서 자문자답을 해볼까 합니다 제 퍼포먼스 자아에게 궁금한 것을 제가 물어보고 그 퍼포먼스 자아도 저를 잘 모를테니까 우리는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 생기면 한 명이 사라지는 근데 약간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 둘이 대화를 나눠볼까 해요 약간 접신처럼 왜 아장맨이신가요? 제가 처음에 드래그를 시작할 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관객분들이 예쁘게 봐주십사 좀 초보인 걸 감안하고 봐주십사 아장맨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혹시 가족 또는 회사 사람들이 알고 계신가요? 아 또 제가 변신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대충 연극을 한다고 알고 계신 약간 많이 에둘러서 사실 연극 맞잖아요 그러면 혹시 요즘 핫한 요즘 거의 소개팅 어플에 다 써놓는다는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MBTI요? MBTI가 뭔가요? 아 MBTI가 뭔지 모르... 아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별자리나 혈액형을 믿는 편이라서 저 별자리는 사수자리고요 혈액형은 B형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별자리 중요하죠 아무래도 어떤 별이 비출 때 태어났는지가 중요하죠 아 혈액형 맞아요 저 A형이라서 제가 드신 거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사주가 사주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주 역시 아장매님 전통을 중요시 하시는... 사주 저 사주 집에 들어가자마자 되게 용하다는 부천에 무녀? 무녀라고 보사이님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게 주택이었고 가자마자 신당이 이렇게 있으면 문을 열자마자 눈을 마주치는 그런 연출이었는데 쫙 보자마자 이렇게 하시면서 고추가 떨어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추가? 그래서 진짜 저는 뭔가 제가 진짜 뭐 흘린 줄 알고 너무 혁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로 태어났을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후천적 남성성 답습 개꿀 그래서 약간 아장매님이 태어나신 거겠죠? 네 제가 낳은 거죠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반려동물 키우고 있죠 키운다기보단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귀여운 푸들 친구고요 엄청 제가 사랑하는 가장 친한 동물 친구예요 그냥 동물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친구가 별로 없어 강아지 좋아하면 애도 좋아하시겠네요 원래 좀 모성애가 있어야죠 웃음이 많으신데 가장 크게 웃으셨던 적이 언제세요? 제일 재밌었던 적이? 지금 이 상황? 아 저 만나서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저도 되게 반대이신 분 만나니까 즐거워요 뭔가 되게 오래 알아왔던 사이 같고 드랙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아 뭐 되게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기특하다고 그리고 힘든데 잘 버텨줬다고 아 드래킹 콘테스트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지 관객들이 많이 오는지 원래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할 때는 진짜 그냥 맨날 클럽 같은 거 빌리면 발 디딜 티면 퍼포먼 하고 싶다고 맨날 메시지 같은 거 울리는 거 확인하기 지겨워서 진짜 저는 좀 음 그러시구나 와우 아휴 이거 진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고 힘든 일은 제가 다 하고 스포트라이트는 본인이 다 가져가시네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생계 유지가 가능하신가요? 드랙을 하시면서? 아 저는 좀 상대방이 돈을 벌어왔으면 다원씨가 돈을 벌어왔으면 음 맞아요 제가 나인투식스로 일하는 거죠 아무래도 공연은 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열정 때문에 하는 거지 원래 젊은이들이 그렇게 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한복이라는 건 노동력 후려치기로 여보세요? 아 아 좀 바빠서 어 그래 뭐 와이프 이쁘더라 잘해봐 아휴 추기가 나 이름 많아도 그렇게 못 보는 거 알잖아 끊어봐 끊어 나 지금 여자랑 있어 어 동창이 얘가 잘 되니까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혹시 야장매님은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노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즐기거든요 굉장히 사색 많이 하고 맨날 자기 반성하고 제가 그리고 만보식 하루에 걷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건강에 좋아서 아 저요? 아 저는 주말엔 저 기획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깨알 홍보를 하자면 드래킹 콘테스트라는 기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장매님도 아시죠? 출연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나오시는 중년 퍼포머 분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 인생 스토킹하기 계속 검색해보고 이메일 주소 검색해보고 이 성함 막 검색하고 책 인터뷰 어떤 거 하셨는지 제가 샅샅이 낱낱이 항상 뒤를 밟고 있고요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성공한 재능 있는 여자 진짜 짱 성공 안 하셨으면 어때요? 성공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성공의 어머니! 저희 여성신문 유튜브가 어머니 없이 성공의 어머니 없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만약에 이 콘텐츠가 성공의 어머니이더라도 성공의 어머니이더라도 우리 자잘하지 말도록 해요 그럼 제 얼굴은 영원히 못 보시겠지만 저는 님들을 보고 있다는 점 끝없이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쉬는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장원 씨는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어떻게 돼요? 영화나 노래 같은 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신승은 님, 안예은 님, 김상월 님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패미? 패미 같은 거 좋아하시네요 나봐요 신승은 완전 패미 아닌가? 이유진 천재 감독님 굿마더라는 단편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뭔가 그런 거 안 보실 것 같이 생겼는데 감독님께서 엄청난 현실을 뚫어보는 그런 능력으로써 퀴어의 부모도 사회적으로 퀴어다 이런 의미를 담아 만드신 아주 뛰어난 되게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옛날에는 인권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밥 벌어먹고 사느라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어떤 조금의 그냥 인간의 감정이라도 있다면 아직도 당신이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걸 보고 울지 않았나? 그리고 그냥 약간 인생을 재편성해야 돼요 그런 진짜 뛰어난 작품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어?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 되게 갑자기 흥분하셔서 혹시 화나셨나요? 왜 여자들은 큰 소리 내면 항상 화난다고 하시나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 전 물냉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전 비냉 좋아하죠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보통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어 저 찍먹이요 아 당연히 물렁한 복숭 그래서 딱딱한 복숭을 좋아해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낭만을 쫓는 스타일이죠 저는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성차마열과 풍력 없고 다양성이 인정받는 세상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요 약간 퍼포머 자아로 꼬러기 같은 남성을 연기해봤어요 나이가 먹어도 남자는 애니까 그래서 조금 철없고 귀여운 그런 아들 같은 그런 남성을 표현해봤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생각보다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거 느꼈고요 그리고 아 와 여성 신문 짱 거의 귀신 들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깔끔한 영상을 보게 되시겠지만 저는 진짜 노력 중이에요 누가 여기 있는 거지 아장매님이 아장매님의 존재 제 환상 속에 영원히 젊게 있어주세요 남자는 나이 들면 가치가 없어지니까요 장난이에요 농담이 농담이도 왜 이렇게 정색하세요 저희는 맨날 듣는 말인디 그게 정색할 말이었나요 정색할 말이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가상의 여러분 여기 가상의 아장맨도 있으니까 가상의 여러분 아 맞죠 아니 관객분들 이게 그렇게 화낼 얘기인가요 남자는 늙으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저희는 맨날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맨날 웃잖아요 왜냐면 농담이니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화낼이 많은가요 남자들이 너무 감정적이네 안되겠네 맨매를 해줘요 맨매 얀